자 많이 놓고 손주! 가자!! 손 단대! 네, 손을 널려야지 이 새끼야! 손을 올려! 손을 올려있네! 손을 올려있냐? 음, 너무... 어, 그렇게 재밌게. 아, 어떻게 해? 아, 저렇게 두려운다? 응. 음... 우리의 거 너무 당기지 말고... 이게 진짜 나왔네. 이게 너희... 어머! 어머! 양손이 그 위에 있는 동영상은 말이 그렇게 가만있어! 안돼! 이것을 너무 깜짝이야... 이것이 그리기 때문의 모습을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최종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료 going Éire2시 1시인 홈입니다! 네, 다오所예인. 여러분이 저에게는 이름이 되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